좌측에 네번째 판넬이에요.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한뜻만.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오죠. 그런데 제가 디스커네이션으로 치다 보니까 이렇게 단차가 나요. 그래서 여기서 2초씩 기다려주시는 거예요. 2초. 또 끝뜸이 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2초. 다시 한 번. 2초. 또 2초.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. 2초. 또 2초. 여기도 마찬가지로. 다 들어갔어요. 빠지는 거 없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꺼주세요. 아니 아이롱의 본체를 꺼주세요.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의 온도를 활용해서. 지금부터 아이롱은 저온이 될 것이고요. 덮개 아이롱은요. 고온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. 오 눈기 많이 나네요. 마지막이라 한 번 바퀴 더 돌려볼게요. 이렇게 해서. 네. 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. 자. 보실까요? 우측에 하나 둘 셋 넷. 좌측에 하나 둘 셋 넷. 여덟 개.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